겨울에는 귀여워. 4시에 들어와야 되는데. 자, 지우 그거 먹을 거야? 엄마 좀. 가자. 아이고. 재미있어. 여섯 달 한 기원입니다. 귀찮아요. 귀여워. 어머. 닮았어. 얼굴 봐. 딸은 엄마 닮았고. 엄마 닮았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딱딱 닮으니까 너무 좋네. 지연아. 아빠는 동물로 비유하자면 어떤 동물 같아요? 아빠. 뱀이에요. 뱀? 왜? 아빠는 왜 뱀이라 그랬을까? 아빠 맨날 맨날 기어다녀. 맨날 맨날 기어다녀. 아내가 TV 볼 때는 기어다녀야 됩니다. TV 앞에 왔다 갔다 하면 큰일이야. 드라마 볼 때는 기어다녀야 됩니다. 나는 왜 뱀인가 했어. 소화기 amendthy. 나의 보다 방아내로는 힐링 bullshit. 고양이 바 conquista 진짜ire. 나의 보다 Broadcasting위에 살아mäß을 이 제자리 예수 이름은 costparties 그냥